정비사랑이 있으니까 또 보이네. 본부장님, 또 혈압 안 좋으세요? 분명 구 박사님이 혈압이 급격하게 오를 땐 긴장하거나, 흥분했을 때. 그래서 격한 운동을 하거나, 술을 마시거나. 그것도 아니면 사... 사? 뭐요?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을 때 얼굴이 선명히 보였다고 했거든. 사? 그 여자랑 있을 때는 그렇게 누락해도 안 되더니. 왜 당신이랑만 있을 때 혈압이 오르는 건데? 어, 문쪽. 심혜영 대표님이십니다. 왜 그래? 음, 우리 삼촌. 눈빛듯이 껌껌. 피부는 거칠거칠. 코 옆으론 뾰러지가 잔뜩 올라온 게. 화장실 못 가셨어요. 귀신 같은 놈. 어, 한희야. 오빠, 일단 피해 있는 게 좋겠어. 뭐? 여기에요. 저 본부장이 어디... 도미닉 씨? 누구세요? 반가워요. 베로니카. PARK이에요. 베로니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